한국공예관의 2020 하반기 기획공연 그 첫 번째 공연, 덕분에 콘서트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즘 우리가 살면서 덕분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. 최일선에서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에 힘쓰고 계신 관계자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견뎌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렇게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일상에 오늘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고자 합니다. 문화예술공연 문화 롸프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